오래 기다렸어? 아니 나 목마른 커피 마실래? 나 카페인에 민감한 거 몰라? 그럼 오렌지 주스? 탄산 어때 탄산? 너무 달아 그럼 시원하게 맥주? 여기 학교인데? 풍부한 미네랄가 젖산 분해 효과를 가진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중탄산염 25%가 들어간 좀 디자인도 예쁜 그런 맛의 놈이 없냐고요? 와 역시 나베글랍이 풍부한 미네랄의 피로효과 게다가 폼나는 디자인까지? 이제야 말이 통하네